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0년 사회대기환경기사 마지막 과목 벗겨 보도록 할게요. 81번 문제예요. 자동차 연료의 제조기준, 벤젠 압량 기준이네요. 이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벤젠은 답만 그래서 체크하고 갈게요. 0.7이죠. 3번 정답. 82번 봅시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8도님 배출구의 자가 측정 횟수 기준은 그랬네요. 자 우리 18도님은 몇 종이 들어가요? 여기 18도님이면 3종이 들어가죠. 3종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이에요. 83번 청정육료를 사용해야 될 대상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거 여러분 못 외우는데 주로 오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1번에 나와 있는 산업력 열병약 발전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시설은 들어가요. 그죠? 근데 제외하는 게 산업력 열병약 발전시설이죠. 그러니까 제외하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잘 나오니까 이거는 1번이 정답이에요. 84번 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2번이 정답이에요. 넘어갈게요. 85번 봅시다. 자 이거는 벌칙 기준 나왔네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 3번 정답이죠. 제답자 배출 요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람. 나머지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5천만 이하의 벌금에 들어갑니다. 86번 봅시다. 자 이거 중요하죠.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인 거 아닌 거. 주로 우리 틀린 답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환경보존업회 나와요. 환경보존업회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이 아니고 교육기관입니다. 환경기술인 교육기관. 그래서 2번이 정답. 환경기술인 교육기관이